최빙선의 선장이 조국대표라면 최빙선의 부선장으로서 정말로 열심히 이 어려운 전국을 뚫고 나가고 있는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황운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황운하입니다. 보궐선거 때 부산금정구에는 일단 단일화를 했고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그러면 열심히 선거 돕습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습니까? 열심히 도와서 김경지 후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만간에 우리 조국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손붙잡고 김경지 후보의 유세차에서 김경지 후보 손들어주는 그런 선거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금정에서 반드시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런 대의에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단일화 조건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한 단일화 조건을 다 수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금정선거에서 누가 후보가 되든 반드시 국힘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과제 때문에 그래서 단일화를 서둘러서 한 것이고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전폭적으로 도와서 반드시 김경지 후보가 이기도록 이번에 아마 김경지 후보가 금정에 이기면 제가 짐작해 볼 때는 윤 정권 몰락의 거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정치적 의미를 두고 계신데 조국혁신당 원래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실제로 유재성 후보가 지역사회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변호사였는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밀었는데 앞갖게 진 겁니까? 유재성 후보가 본래 두 가지 조건을 요구했거든요. 하나는 토론을 두 번 해달라. 그다음에 토론 평가를 배심원단으로 평가하게 해달라. 그러면 본인이 후보들 자신이 있다. 그런데 유재성 후보는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기는 활동 자체 안 해도 사실은 지역에서 열심히 인권변호사 활동 또는 민변활동 이런 것만 했고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유재성 후보의 인지도는 거의 제로더라고요.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고 본인도 선거 나오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국혁신당 또 조국 대표께서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낸 거죠. 이 사람이 장래에 굉장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조국혁신당의 가치 철학 등에 잘 맞을 것 같아서 발탁한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건데 준비 안 됐다는 것이 구청장으로서는 준비는 잘 돼 있지만 선거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정당의 지지도나 정당의 인지도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단순 여론조사를 한다면 민주당한테 질 건 명약 관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두 번 하고 배심원단 평가를 한다면 유재석 후보가 워낙 뛰어난 후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토론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배심원단 투표는 없었고 그래서 결국 민주당한테 지게 된 것이죠. 그대 야당이 민주당하고 맞선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함께 유시차에 올라가서 부산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열심히 김경기 후보 당선시켜보자 하면 반향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이번에 민주당 후보를 금정에서 이기게만 한다면 그러면 금정선거에 참여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 네. 자, 최빙선인데 왜 재보궐선거에 이렇게 신경을 조국혁신당이 많이 쓰느냐 지금 국회 가서 싸워야 될 일도 정말 산 넘어 산인데 이런 비판 민주당 쪽으로부터 많이 받으셨죠? 최빙선인데 지금 최빙선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최빙선 역할을 잘 안 하고 왜 민주당은 본질을 향해서 공격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빙선의 역할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탄핵추진위원회도 일찌감치 발족을 해가지고 그래서 탄핵소추안에 기재될 수 있는 탄핵소추 사유를 지금 하나하나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준비는 조국혁신당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국회의원들끼리 탄핵준비의원 연대까지도 지금 구성이 돼서 조국혁신당이 그분에 관해서는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최빙선 역할을 잘 하고 있다. 다만 재보궐선거는 조국혁신당이 전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권자들의 뜻이다. 왜냐하면 지난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690만의 표를 얻었는데요. 그때 전남 지역, 광주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었고 부산 금정에서도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의 표를 더 많았습니다. 그때 유권자들의 뜻은 조국혁신당이 이번에는 비록 지민비조의 기조에 따라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고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돕는 걸로 하지만 장래에는 정치혁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정치에 참여해달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이 앞당선 정당의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전국정당, 대중정당으로 성장해달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 후보를 내야 됩니다.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정당으로서는 생명이 없어져버리는 거거든요. 불임정당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참여할 수밖에 없다. 호남은 어떻습니까? 한석이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체제 하나 정도는 얻을 것 같습니까? 두 개 다 얻을 걸 목표로 하고 싶어요. 둘 다 얻는데 이번 주 10일, 11일 금톱니다. 사전투표도 하고 하는데 호남 쪽에서는 성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군요. 애초에 조국혁신당은 세 군데 후보를 낼 때 세 군데 다 이길 수 있다는 목표를 당연히 세웠고요. 그중에 다 아시겠지만 영광에서는 지금 초박빙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고 국성은 초기에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저쪽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워낙 그 지역에서 오랜 동안 활동해온 이름이 널리 알려진 그런 후보이고 우리 후보는 이름이 안 알려진 후보여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또 국성 지역이 또 민주당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곳인다고 호남이 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지만 영광보다 훨씬 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국성에서는 초기에는 많이 뒤떨어진 상태에 출발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보, 조국혁신당 후보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후보고 국성을 한번 바꿔보려면 민주당, 지금까지는 공천이 잘못됐든 인물이 잘못됐든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조국혁신당 후보가 참 괜찮은 후보 같은데 이번에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 그래야 국성에 변화가 오지 않겠냐. 국성이 이렇게 저렇게 불만스럽게 생각하던 그런 유권자들께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로는 바닥 민심이 굉장히 많이 조국혁신당 박웅루 후보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 거의 붙어있는 상황을 보고 있고 이 추세가 선거는 추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추세대로 간다면 국성에서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금정도 사실 우리 후보가 됐으면 지금 김경루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조국혁신당이 전체적으로 발바꿀 뛸 것이지만 우리 후보가 됐더라면 유재수 후보가 됐더라면 본선에서의 승산 가능성은 더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단일화가 됐으면 금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세 후보가 다 승산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은 부산의 금정은 김경루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경루 후보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당할 것이고 영광과 국성은 조국혁신당이 이긴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일 후보로 이기고 호남에서 국성하고 영광에서 만약에 한석이라도 단체장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보수 진보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강화도 있죠. 강화도 있는데 강화도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이길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남과 호남에서 오히려 단일 후보가 민주당으로 대표해서 이기고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단체장을 가져온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변화가 아니겠느냐. 황금조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는 보궐선거 관련된 것은 이 정도 하고요. 자, 국회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통해서 대단한 것이 터질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권의 탄핵과 관련된 여러 상황을 일종의 전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희경 씨 문제가 이제 터졌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 전공청 받을 때 김근희 여사 직접 개입을 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 이전에 공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건의 대가로 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김근희 여사의 총선 그 당시의 보궐선거 개입에 대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번 국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국감 또는 김건희 국감 이렇게 규정 짓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국감 방향을 그쪽 방향에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김건희 국감이라는 거죠. 지금 조국혁신당이 탄핵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탄핵 사유를 막 모으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은 국민 여론이 탄핵을 추진할 만큼 그게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탄핵을 위해서 국회의원 200명이 여기 찬성표를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인용이 돼야 되는 그런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정적인 트리거 스모킹건이 아직 찾아지지 못해가지고 이 여론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키는 김건희 씨 쪽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탄핵 사유 저것도 탄핵 사유 이런 말들은 무성했는데 물론 대통령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재직 중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이런 것이 중대한 위반 행위라는 평가가 있을 때 헌재에서 비로소 인용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상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 정권은 탄핵을 당해야 마땅할 정권이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씨와 관련된 그것이 무수히 많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모든 의혹의 시작에 김건희, 끝도 김건희 좀 꺼름직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김건희 씨가 등장했었어요. 뭔가 좀 비정상이다 싶으면 김건희 씨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지금 화난 국민들이 괜히 많군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도 굉장히 너무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해서 그것도 너무 싫은데 김건희 씨까지 가세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거죠. 최근에 민심은 특히 김건희 씨 때문에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 결정적인 어떤 정점에 이른 것이 이번 김건희 씨 공천개임 논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이번 국감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 된다면 국감이 끝날 때쯤 되면 탄핵에 대한 여론이 급등, 비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공짜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공천권을 주었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당선이 되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근무를 하셨고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바로 검찰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폭로자가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적각적으로 원래 하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당연하죠. 고소고발 기다릴 게 없습니다. 이쯤 됐으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창원지검이 맞죠?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창원지검이 이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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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눈치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상황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전형적인 매관매직이 된 거고 창원의청이라는 지역은 공천만 주면 당선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공천을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가 영향을, 모중의 영향력을 형사해서 결국 공천권을 주는 사람은 당대표인데 당대표에게 모중의 영향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했든 김건희 씨가 행사를 했든 둘이 공동으로 행사했든 어쨌든 공천권 행사하는데 개입을 해서 그래서 공천을 줘서 공천 곧 당선이기 때문에 결국 공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회의원직을 얻은 매관매직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분노할 일이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것이 제3자 뇌물로 될 수 있고 정치작용법 될 수 있고 대통령이 선거 전에 각종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명백한 법 위반이거든요 너무 상식적인 거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이것은 당선 무효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공천의 영향을 행사해서 김영선 씨를 공천했잖아요 결국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돼서 중요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 당선 무효와 탄핵으로 쭉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사유죠 실제로 돈을 받으러 갔는데 없어서 안 준 것인지 줄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기다려라 라고 했는지 아니면 애지당초 계획하고 공짜 여론조사를 무려 80회 정도가 됩니다 공개 조사가 있고 비공개 조사가 있는데 비공개 조사가 한 20여 차례 23회라는 이야기 26회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매일같이 보고를 했다는데 그 돈을 받으러 갔는데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회사도 돈을 못 받았겠죠 이러면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번에 위로 올라와서 알고 보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가 우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이었다 완전한 매감매직인 거죠 매감매직이죠 그래서 이걸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으려면 당연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한다 창원지검이 이 내용을 그 외에도 해계장부의 문제가 있으니까 선관위의 고발을 받고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라는 평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지금이라도 빨리 정거가 인멸되기 전에 확보해야 되는지 그 중차대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 맞나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이번 국감이 끝나고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10%대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떠올려보면 그때도 약 30% 정도 유지하다가 국감 때 17%까지 떨어졌다가 국감이 끝나고 나니까 5%로 떨어졌거든요 국감 때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문제들 국정농단 관련된 이슈들이 막 쳐져 나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건데 이번 국감에서 어떤 선거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런 겨루가 나오면 그러면 그때쯤에는 검찰이 검찰이 조직이라는 데가 돌아서야 되겠구나 마음 먹으면 또 순식간에 돌아서거든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때 늦었지만 창원지검을 전면적으로 수사하거나 아니면 수사 대상이 서울에 맞네 해서 중앙지검으로 끌고 가서 중앙지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수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같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빨리 이것을 특검으로 가야죠 이번에 회계 책임자 강희경 씨가 폭로를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폭로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상의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그 대상도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 미래한국연구소라는 실제 소유주인 명태균 씨가 하고 있던 이곳에서 이런저런 선거운동을 많이 했는데 이거 다 따져봐야 되는데 왜 그대로 두느냐라고 하면서 박은정 의원이 정말로 조국 혁신당을 대표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열심히 파고들고 있는 건 분명한데 맞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2주 전에 얘기를 했더라고요 벌써 2주 전에 얘기를 했고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가 하고 또는 김영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받았을 가능성 의혹을 제기하고 그 당시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고발 처분을 받았던 내용 예를 들어서 그때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가 표본 대표성 미확보, 미신고 등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작 형태의 여론조사 사실상 여론조작 형태의 여론조사였다는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론조사에 대한 미래한국연구소라는 데가 경남, 진주, 창원, 하만, 의령 이런 데에서도 여론조사 용역을 수행해 왔었다 명태균 씨가 그 지역에서 이런 여론조사 이런 걸 해주면서 자기 영향력을 키워온 이런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을 벌써 한 2주 전부터 얘기해서 이슈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이슈 제기가 박은영 의원의 노력이 돋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민주당이 딱 다루어버리니까 갑자기 조국 신당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국 신당이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뭔가 터뜨리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민주당이 우리도 하겠다고 딱 나오니까 조국 신당이 좀 어떤 느낌입니까 실제로 국정감사실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게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조국 신당이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봐야 결국은 거대 양당이 예컨대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본격적으로 탄핵 추진하자든지 이런 것은 거대 양당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다 보니까 문제 제기는 조국 신당이 하고 이 문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는 것은 민주당이 다루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 의사일정 하나 비교섭단체인 조국 신당은 의사일정 하나 알 수 없고 회의를 할지 안 할지 상임위에서 다룰지 말지 이런 것도 상임위에서 다뤄주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이슈가 되는데 이슈가 커져가는데 상임위에서 안 다뤄줘버리면 또 역시 안 돼버리거든요 상임위에서 또 증인 채택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이게 이슈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되는데 그런 역할은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이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도 특검법을 발휘하자 뭐 하자 해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슈로서 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객관적인 환경은 어쩔 수 없다 12석의 조국 혁신당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 속에서도 조국 혁신당이 국민들 앞에서 뭔가 새로운 카드를 좀 내놔야 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대 양당 아래에서 좀 소극지길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지만 좀 쫓고 나가야 될 만한 이런 결기 용기 행동 그리고 실행력 이런 게 좀 국회 내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좀 비판이 굉장히 억울한데요 억울합니다 네, 굉장히 억울하고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역량은 저는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본인들이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결기를 가지고 정말 제가 21대 의원 생활을 해보면서 조국 혁신당 의원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언론을 상대로 본인들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도 엄청난 많이 노력들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는 것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것과 그게 스피커의 크기가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보도가 안 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안 알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드리자면 이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것을 규탄 대회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리자 이래서 이 이슈를 부각을 시키자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그것이 알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맨날 며칠 몇 시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어떤 규탄 대회를 해서 그걸 이슈화 한대 이랬을 때 민주당이 같은 시간에 그걸 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론이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야육당 연합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야육당 연합으로 하면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이슈를 최초로 제기한 쪽은 조국 혁신당인데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게 되어버리죠 어렵다 그죠 제가 말씀드려보니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번에 강의경제가 폭로한 이런 내용 김근희 여사 공천거래 이 부분은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다루려고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법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탄핵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중대한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특검법으로 꼭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국감 때 이것이 행안이 법사위 등에서 우리 의원들께서 연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하겠지만 이번 국감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로 밝혀내고 바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가 밝혀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요 검찰이 수사를 얼마나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 혹시라도 검찰 내부에서 분화가 일어나거나 이 사안을 그대로 보고 넘어갈 수 없다고 하는 데서 반발이 나온다면 오히려 정권이 이렇게 무너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간에 경쟁관계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약간 불편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국회 본회의만 열리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빠짐없이 조국 대표 자리를 한 번씩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안하게 하고 또 조국 대표도 한 번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 가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 속닥속닥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조국 대표에게 물어보거든요 무슨 얘기 했습니까 제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조국 대표 항상 깊이 있게 여러 현안들 다 얘기했고 예를 들어서 영광 곡성 금정 이런 얘기도 다 하고 둘 사이에 신뢰에 금괄일이 전혀 없다 둘은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데 전혀 흔들리가 없다 그래서 그 둘의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서로 깊숙한 얘기들을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깊숙한 얘기들을 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시킨다든지 또는 정권을 다음 정권교수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진본이 이겨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둘이, 두 분이 힘을 합하지 않으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 조언을 시키는 것이고 둘이 분열을 하면, 둘이 싸우면 이게 가장 좋아할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데 주국 대표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주국 대표의 신뢰, 연대, 협력 그것은 공고하다, 전혀 흔들림이 없다 그럼 오염된 물이라는 이야기를 국회의원 중에서 하고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직자는 호남의 국힘이다 이렇게 하면서 감정이 굉장히 날선, 감정 대립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당대표관에는 전혀 문제 없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당시 당내에서 경선을 해도 이런저런 심한 말들이 오고 가고 경선 후유증이니 당내 경선이 심해질 때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려가 있을 만큼 일단 경쟁에 들어가면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심한 말이 나오죠 그런데 호남의 고인물이라는 표현을 맨 처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사용했었는데 고인물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일은 아니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는 실탄적 어떤 민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천이 잘못돼도 선택해야 되고 후보가 잘못돼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은 늘 그에 대해서 좀 아쉬운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 호남에서의 민주당의 위치는 특별한 위치이긴 하지만 늘 또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뭔가 아쉽죠 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는 없는데 이것이 호남의 정체를 가져오는 호남 홀대론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호남 지역 정치 혁신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조국 혁신당의 선거에 뛰어든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에게 고인물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분발을 촉구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그런 취지이지 민주당을 비방하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총장이 호남의 국힘이다 표현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조국 대표도 사과했고 그분은 표현이 좀 과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바로 사과를 하는데 민주당 사과할 발언 많이 했습니다 사과할 발언 많이 했는데 우리는 사과 요구 안 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것이고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쪽이 사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황현수 사무총장이 사과 10번이고 하겠다 이렇게 사과했었고 그것이 어떤 경우든지 당대당 또는 양당 대표 간에 조금이라도 불협화음, 신뢰가 금가는 그런 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과했고 지금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서로 고소고발하는 그런 이전 투구 양상으로 선거전이 전개되면 안 되니까 경쟁이 할 수 있는데 경쟁하다면 좀 과열돼서 상대의 약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 네거티브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고소고발까지 하고 이런 걸 하지 말자 우리는 형제정당 아니냐 우리는 최대한 좀 우애 있게 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도 후를 털고 금방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애 좋게 지내야 할 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소고발까지 해가지고 후유증이 남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우리 먼저 제안도 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나서 조구혁신당과 민주당이 이것 때문에 신뢰가 금가하고 심지어 분열 전혀 가능성 없는 얘기입니다 당대표 간에 문제없고 이런 것은 당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호남의 국힘이라는 단어 선택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관점에서 평론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의 호남 기독권 그리고 호남 구태정치 이런 것들은 어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필요하지만 아예 그러면 호남 민주당 정치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면 하자 이것을 상대를 이렇게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호남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니 호남에는 지초단체장 구속되는 게 연례행사처럼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구속됐는데 이번에 박구여도 또 구속돼요 또 그다음 지방당하면 또 구속이 됩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왜냐하면 국민 세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선거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조구혁신당답게 호남의 기독권 정치 구조 우리가 확실하게 논쟁하면 하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남의 국힘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토론을 제대로 못했던 아쉬움을 좀 있더라고요 표현이 조금 부적절하다가나 과도해서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의 정서를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고 또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럼 우리가 민주당 의원들을 다 국힘 수준에 불과한데 거기 호남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을 국힘과 동일시하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그 표현은 좀 부적절한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 정치의 어떤 기득권 또 호남 정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를 뽑아 놓으면 계속 재선거나 하고 보궐선거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번에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죠 민주당 출신으로서 조국 혁신당에 가 계십니다 민주당이 그립습니까? 아니면 조국 혁신당에서 더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저야 당연히 제 일생일 때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죠 그렇습니까? 조국 혁신당 잘 오셨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민주당에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뭔가 좀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되는 게 없다라는 개혁적인 정책 관련해서 저는 이제 경찰에 오래 있긴 했지만 경찰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진보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어서 그래서 경찰 내에서 제 별명이 경찰 좌파의 수계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드러냈다라기보다는 여러 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좀 진보적인 시각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민주당에 와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개혁적인 정책들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가 제가 볼 땐 너무 이게 좀 미온적이더라고요 검찰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금투세 같은 데도 그렇고 종부세도 그렇고 이런 현안에 있어서 중도층을 의식한다 역통을 우려한다 외연 확장이 어쩌고 그러면서 너무 미온적해서 그게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금투세 관련해서도 지금 민주당이 폐지에 가까운 유예 또는 뭐 어쨌든 사실상 폐지라고 볼 수 있는 유예 그런 입장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지도부의 최종 입장을 일임했다고는 하지만 방향은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조구역신당은 선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고 이런 데서 저는 조구역신당의 입장 개혁에 대한 여러 개혁정책에 대한 조구역신당의 입장이 너무 흡족하고 여기서 일하기에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민주당은 거대정당이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도 170석이 넘었었고 지금도 170석 국회의장을 빼고 170석인데 거대정당이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컨대 검찰개혁을 하나 예를 들자면 검찰개혁에 대해서 문제의식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의원들 사이에 검찰개혁의 본질을 이해하는 이런 데서부터 다시 따지고 들어가야 될 만큼 너무 인식 차이가 커서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검찰개혁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들었는데 조구역신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거든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의견의 일치를 보기도 쉽고 금투세도 이번에 토론을 했지만 의견의 일치에 도달했거든요 우리는 시행이다 이렇게 그래서 민주당 했을 때보다 훨씬 어떤 저 스스로 만족도가 높고 정치가 좀 효능감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저는 다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황운하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조국혁신당 아무것도 안 한다 재보궐선거에만 빠져 있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세빙선로서 정말 뚫고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 뒤에서 조용하게 존재감 없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이런 모습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전자입니다 어떻게 되든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라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나오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런 점은 민주당이 박수 쳐주면서 정말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호남의 후보가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연관곡선 이번에 무슨 금정부터 말씀드리면 금정에서 조국혁신당이 통 큰 결단을 해서 그래서 단일화를 이뤄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불리한 여권화의 육대한 조건에 단일화 조건을 조국혁신당이 수용을 했고 그것은 누가 단일화 후보로 되든 반드시 이번 금정선거에서 이겨야 한다 특히 우리 후보는 토론도 잘했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대 야당 제1당인 민주당을 이길 수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후보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토론만 지켜본 분들은 대부분이 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발탁한 유재성 후보는 정말 장례성이 있는 좋은 후보를 발탁한 것 같더라 이번에 비록 실패한다더라도 우리나라 정치발전으로 해서 좋은 역할을 할 좋은 인재를 발굴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그런 후보가 김경지 후보 단일화 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뛸 거거든요 그래서 금정선거에서 꼭 민주 진영 단일 후보가 승리할 수 좀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그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거든요 부산 금정선거는 특별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입니다 그렇게 윤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금정선거에 주목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영광과 곡성은 누가 되든 민주 진보진영 후보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되든 조국혁신당이 되든 영광에서는 또 진보당 후보도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 후보가 되든 민주 진보진영 후보가 될 것이 좀 확실해 보이는데 민주 진보진영에서 민주당 이외의 정당이 호남에서 군수에 당선된다는 것은 호남 지역의 정치발전, 정치혁신 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자성어로 경지정리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그것이 마침 지난번에 부산 금정의 후보가 김경지 후보였서 오해를 사고 그래서 안 썼었는데 이제 그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끝났기 때문에 경지정리라는 사자성어 우리가 만든 조거인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쟁이 호남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 경치, 경쟁이 지역발전을 가져온다 그 다음에 정리, 정치혁신 조국혁신당의 참여가 정치혁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정치혁신이 호남 유권자들의 주민들의 이익을 가져온다 그래서 지역발전과 호남 지역 주민들의 이익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이 바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이번 제국선거에 참여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 의미가 제대로 살려지기 위해서는 민주당 이외의 정당에게 투표를 해서 이번에 선거 참여하는 것만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거기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군요 그런데 실제로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느냐 정체되어 있던 호남 정치의 혁신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호남 지역에서 군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호남 지역의 발전, 정치혁신을 가져온다는 그런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